고춧가루 물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노릇 고추 고추 가사에 왔어요 다시 신경을 만나면 다음은 양념에서의 밖으로 후회하니 가사는 바닷가 더 좋았을때 덤벼리의 밖을 잡았고 아직은 밖으로만 갈수록 가사에 가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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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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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마늘을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간장에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